오히려 선지자인 연하를 꾸짖는 이 선장의 외침은 정말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자, 연하서 1장 6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얼 말하고 있나요? 세상이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이끌어줄 손질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허망함에 옹통 저려 길을 잃은 인생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현대인의 모습이잖아 그건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자들의 신음소리인 겁니다 구원의 소식을 갈망하는 심령 준비된 영혼, 갈급한 심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생각하는BY 감사합니다.